맥스큐와 함께하는 몸빨 살리는 핫스팟 홈트너아워의 김재영 이성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피트니스 웨어가 잘 어울리는 몸매를 만드는 운동법이에요 여러분 피트니스 운동하러 가는 곳인가요? 운동은 집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? 집에서 만들어서 피트니스 가서 자랑하셔야죠 그쵸?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6년도 패션모델 그랑프리 바로 이성민 선수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리는 동작은 어느 부위죠? 오늘 보여드리는 동작은 등입니다 네 맞아요 여성분들도 뒤태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여성분들이 남성들이 뒤태를 보고 그렇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힙 또 등 등짝이 멋있어야지 진짜 멋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벤트오버 로우 동작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옆에 이 상태에서 옆모습 옆모습 자 제일 중요한 자세가 바로 벤트오버 자세인데요 가슴은 쭉 내밀고 힘은 최대한 빼주세요 자 이 자세예요 꼭 언뜻 보면 고릴라 같죠? 바로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등이 이렇게 일자로 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이 자세가 벤트오버 자세예요 이 자세는 여러분 정말 평생 가져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줘야 되는 동작입니다 자 이 자세에서 모든 운동이 다 시작됩니다 스쿼트, 데드리프트, 벤트오버 로우 모든 운동작이 다 되기 때문에 이 자세 지금 딱 머릿속에 익혀주세요 자 익혔다면 벤트오버 로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벤트오버 자세 해주시고 덤벨 든 상태에서 자 옆구리를 스치듯이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쭉 그렇죠 좋습니다 이성민 형제가 제 손가락을 꼬집었어요 바로 지금 당기면은 이 뒤에 있는 견갑골이 제 손가락을 꼬집을 정도로 수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당길 때 호흡을 뱉어주시면 돼요 쭉 그렇죠 하나 그렇죠 둘 그렇죠 이 기립근 지금 자세 들어가고 있어요 셋 넷 그렇죠 쭉 광배근 와 완전히 그냥 와 진짜 아우 장난 아닌데요 네 아우 좋습니다 호흡 뱉어주면서 자 이렇게 계속 10회 이상 하셔도 이 허리가 곱게 펴주셔야 돼요 절대 굽혀주면 안 됩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이 동작을 15회씩 5세트 네 5세트 해주시면 이 등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등판이 진짜 좋아요 네 아우 아우 좋은데요 얼마나 해요 이 운동 저 같은 경우에 등 운동할 때 거의 메인 운동으로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여성분들도 이 운동 많이 해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광배근이 없습니다 광배근이 없는데도 이 운동을 해주시면 등라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벤터버로우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시크릿 다이어트 시크릿 다이어트